xsfm입니다. p o d e r a 중후한 스모크 그리고 초콜릿 향 과테말라 안티구아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아르케 더치 커피 김지혜씨의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입니다. 식상한 블라블라는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연이 길거든요. 저는 예술계통의 육체노동자입니다. 가끔 공연으로 무대에 서기도 하고 공연 연습을 하지 않을 때에는 생계를 위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기라고 말했는데 아마 무용일 수도 있겠어요. 요즘 주말도 없이 하루도 못 쉬고 노예처럼 몸을 굴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제도 여느 때와 같이 레슨을 하기 위해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보통 학생에게 직접 연습실 대여를 맡기는지라 시간을 먼저 정하고 레슨이 있을 때마다 학생이 연습실 주소를 보내주면 그 장소로 가서 수업을 합니다. 제가 아는 시설 좋은 연습실을 빌려서 하면 저야 좋지만 레슨 받는 학생 입장에서 레슨비에 연습실 렌탈비까지 지급하기에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 있어 연습실만큼은 본인이 결정하도록 하는 편입니다. 어제도 학생이 알려준 4당역 근처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연습실이 그러하듯 건물 지하에 위치해 있고 신발장에 신발을 벗어두고 들어가면 연습실이 여러 개 있어서 자기가 예약한 방에서 연습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안무 같아요. 안무나 혹은 뮤지컬일 수도 있고. 학생이 조금 늦는다기에 저는 학생이 예약해둔 방으로 들어가서 음악을 살짝 틀어놓고 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방음이라고는 1도 안 되는 하나의 큰 공간에 파티션만 놓고 서로 자기 음악에 맞춰 연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광란의 지옥같은 곳이었습니다. 공간이 좁은데 소리가 시끄럽다. 소리가 여러 개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춤이라고 전제한다면. 그렇죠. 노래가 다양한 노래 속에서 자기 노래를 찾아서 춤을 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연습이 되겠는데요. 얼마든지 가능하겠네요. 옛날에 밴드 연습실 다닐 때 말이에요. 저는 밴드 연습실 많이 안 가봤잖아요. 그래서 싼 데를 가면 손님들이 많으니까. 물론 방음 장비를 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동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 때문에 리듬감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아침에 잡고 그랬거든요. 연습 시간을. 그러면 아무도 없으니까 그나마. 지금 나은 편이라. 진동만 심해도 그런데 방음 시설이 아예 안 돼 있어서 음악이 막 섞이면 정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요. 앞방에서는 뮤지컬 연습을 하는지 어떤 남성분이 엄청난 바이브레이션을 선보이며 대사와 노래를 열창하고 있었고. 옆방에서는 스트릿 댄스를 연습하는 사람들의 음악이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정말이지 끔찍했습니다. 학생이 도착했고 오늘은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 도중에도 들려오는 바이브레이션과 아리아나 그란데는 양쪽이군요. 비교적 정적인 저희의 움직임 수업에 엄청난 혼돈을 가져다 주었지만 어찌저찌 2시간이 흘러 수업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고 신발장 앞으로 나왔는데 제 신발이 없는 겁니다? 신발 사연이요. 신발 사연이요. 저는 이 광란의 지옥에서의 해프닝인 줄 알았는데. 신발 사연이요. 첫눈에 반해서 가슴에 품고 이건 내 거라며 당장 사야 한다며 좋아했던 낫댕키 듀얼 레이서 올 화이트라고 사진이 또 전부되어 있습니다. 예쁘네요. 낫댕키 홈페이지에서 캡처해 주셨어요. 폭신폭신한 밑창과 유연한 가피를 가지고 있어 육체노동과 무지외반증으로 고생하는 제 발을 늘 따뜻하게 감싸주던 그 새하얀 녀석이. 몸을 쓰시는 분이니까 중요하겠죠. 네. 기능까지도 생각하셔서 사신 거칠 텐데. 신발장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온갖 문을 다 열어봐도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좋게 됐구나. 그 신발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포가 없는 일체형으로 양말처럼 신어야 하기에 그냥 대충 구겨 신을 수도 없는 신발이라. 요즘은 그냥 발을 슥 넘으면 안 되는 신발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요? 설포라는 게 뭐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설명합니다. 발을 올려놓습니다. 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혓바닥 그 선자를 쓰는 거예요? 네. 아. 설포.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아, 그냥 원래도 용어가, 공식 용어가 텅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그 텅 부분이 요즘은 없는 신발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끈도 없애버린 신발들도 많이 있고. 왜냐하면은 천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천이 알아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발을 조여줄 수 있는 신발들이 많아요. 애초에 텅은 왜 있었던 거죠? 기능적으로 분명히. 신발을 묶는 끈이 들어가야 될 자리는 비어 있어야 됐고 그 아래의 발등을 보호해 줄 게 필요했기 때문에. 네. 텅은 언제나 가죽 바깥에 안쪽은 천.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었죠. 그렇군요. 여튼 그런 게 없는 신발이라 일부러 훔쳐서 신고 가지 않는 이상 실수로는 절대 신을 수 없는 신발입니다. 네. 그렇죠. 일부러라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 신으려고 집어들었으면 이게 내 게 아닌 걸 분명히 안 왔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제 옆에 있던 학생도 너무 당황했고. 주변을 살펴보니 신발장 주변으로 CCTV 3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귀한 신발들을 많이 신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아니 CCTV 3대 중에 한 대만 아껴서 파티션을 좀 방음. 방음 장치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3대가 있어요. 진짜 신발이 많이 도난이 된 겁니다. 그런 게 말이에요. 곧바로 연습실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CCTV 영상을 확인해 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CCTV에 형상을 하고 있는 그냥 플라스틱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있죠? 네. 5천 원이면 팝니다. 맞아요. 그래서 3개나. 이거 벽지 대신 천장에 도배를 내놓으면 아주 예쁘겠는데요. 코너마다 마무리가 좀 마감이 힘들기 때문에. 전선 마감 대신에. 여기 마감이 좀 안 되는데 그럼 그냥 CCTV 묻히세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겠네 진짜. 그러면서 동시간대에 연습실을 쓴 사람들에게 공지를 하고 혹시나 못 찾게 되면 직접 보상해 주겠다 하시기에. 꽤나 그래도 책임감 있는 모습이네요. 그러게요. 이런 일이 종종 있을 테니까요. 재차 확인하고 그럼 지금 당장 신고 갈 신발이 없으니 연습실에 있는 실내용 슬리퍼를 신고 다음에 다시 가져다 놓겠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CCTV 하나도 없다는 것에 2차로 와가놨지만. 어쨌든 그렇게 저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플라스틱 슬리퍼를 장착한 채로 다음 약속도 취소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네 참 그래요. 아이러닉한 문제인 것 같아요. CCTV가 없으면 이제 화가 납니다. 이젠 그러네요. 그리고 플라스틱 슬리퍼를 신으시고요. 지하철을 타신 모습을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요즘같이 물자가 풍부한 세상에 남이 신던 신발을 훔쳐가는 불쌍한 사람이 있냐며. 무슨 소리야? 김재씨 편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부모님이 내가 돈 줄 테니까 하나 사라 하면서 한 3만원 하니?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3만원짜리 신발도 많습니다만. 불쌍한 사람이 있냐며 놀라는 부모님의 반응과 그래도 슬리퍼를 득템했으니 네가 이긴 거라는 동생의 놀림을 받고 있자니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밤이 찾아오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자. 아 이제 그 신발은 더 이상 내 신발이 아니구나. 오늘부터 그 누군가의 신발이 되었구나. 그리고 보상받으면 어떤 아이를 살까? 신나게. 인터넷을 보고 있던 그때 제가 가르치는 학생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제 신발을 가져간 사람을 찾았다고 연습실 주인에게 연락이 왔다면서 전화번호가 캡쳐된 사진 한 장을 같이 보내줬습니다. 어? 그럼 훔쳐간 게 아니란 말인가? 그렇게 순순히 고백할 거면 대체 왜? 남이 신던 더러운 신발을 왜? 라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굉장히 퉁명스럽고 무기력한 젊은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퉁명스럽고 무기력한. 젊은 사람. 젊은 사람. 여보세요? 오늘 땡땡땡 연습실에서 제 신발 가져가신 분이죠? 그러자 화들짝 놀라며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굽신굽신 모드로 바뀌더니 젊은 사람. 아, 그게 제가 가져간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분이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분 연락처를 몰라서 전화번호를 보내달라고 채팅으로 연락하고 있는데 그분이 아직 메시지 확인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 온 대로 다시 연락드릴게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다른 경우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이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밴드 연습실이나 안무 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팀으로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대표자 번호 하나만 놓고 방을 빌리면 그 번호로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전화가 와서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죠. 나. 아니, 도대체 남의 신발을 왜 가져갔대요? 젊은 사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연락받는 대로 이 번호로 꼭 다시 연락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나.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하며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전화 내용을 다시 곱씹어봤지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아는 사람인데 연락처도 없고 뭐? 채팅? 그냥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마련이 되죠. 연락처는 없으나 패메로 할 수 있고 인터메시지로 할 수도 있긴 하니까 요즘에는. 소셜메시지들은 보통 연락처 없이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통화를 그리고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길래 아까 그 번호로 문자를 남겼습니다. 대본을 한 장 넘겼더니 아직 끝나지 않군요. 길어요. 한 페이지가... 뒤에도 있네요. 네, 길어요. 김지혜 씨 사연. 제 신발 가져가신 분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께 전해주세요. 내일까지 연락 없으시면 증인도 있으니 절도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남의 물건을 실수든 고의든 가져가셨으면 돌려주겠다고 먼저 연락하는 게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아침 이렇게 답이 오더라고요. 젊은 사람. 네, 지금 전 그분과는 인터넷상에서 있다가 어제 처음 만난 사이인지라 그분이 제 채팅을 봐야 연락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에게 전화하시기 전에도 그분께 계속 채팅을 드렸는데 채팅 드렸는데 보지 않고 있어서 저도 답답한 상황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말씀하신 사항 전달하겠고 연락처 받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어떤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말이죠. 그렇죠. 내가 아닌데 라고 처음에 운을 띄운 다음에 그 운을 띄우느라 거기에 맞는 프리스타일을 막 하고 있는 것처럼 눌릴 수 있어요. 신발 주인 입장에서는. 네가 내놓은 마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김지혜 씨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연습실 주인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지금 그 사람과 연락이 안 된다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신발 가져간 사람을 어떻게 찾은 거냐고 물어봤더니 어제 말한 대로 동시간대에 연습실 쓴 사람들에게 모두 연락을 돌렸고 번호 캡처해서 보내준 그 사람이 자기가 같이 연습했던 사람이 가져갔다고 했다. 근데 지금은 연락처가 없고 집에 가면 연락처가 있으니 집에 가서 연락처를 보내준다고 했답니다. 연락 돌린 것만으로 그분이 제가 같이 연습했던 사람을 가져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거가 뭔지. 그리고 업자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 찾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게요. 아무튼 묘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초주종을 설명하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인터넷 채팅으로 어제 처음 만난 사람이고 연락처도 없다더라고 하니까 주인이 자기가 다시 직접 연락해서 어쨌든 그쪽에서 가져갔다고 말했으니 책임을 묻겠다고 하길래 저는 현기증과 짜증이 팍 치솟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분한테 짜증이 팍 치솟아 전화할 것까지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럴 일은 아닌데요. 주인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요. 사실 보통의 가게 주인들이 할 수 있는 친절 이상을 덮으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차라리 도둑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모두가 평온했을 거란 생각이 들며 나는 신발도 보상도 못 받는 수가 있겠다. 그냥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잠시 집앞 쇼핑몰로 외출을 했습니다. 계속 쇼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였든 나는 쇼핑을 하고 있었잖아요. 마무리 지어야 돼요. 일이 어떻게 됐든 간에. 주말이라 여기저기서 모인 엄청난 인파 속을 뚫고 다니느라 신발 따위 잊어버리고 신나게 쇼핑을 하던 중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신발 따위 잊어버렸다는 뜻은 다른 쇼핑, 다른 아이템에 대한 쇼핑이었나 보군요. 그렇죠. 어젯밤 통화했던 그 퉁명스럽고 무기력한 여자였습니다. 젊은 사람. 저희 부스러 분께 퉁명스럽고 무기력하게 저희 부스러 분께 말씀드리고 이 번호 드렸습니다. 방금 안사한 실인데 그분도 신발이 바뀌었다고 하시네요. 010-0000에 0000에 연락이 오면 저희 부스러 분이니 두 분께서 잘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부스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맥커피이죠 맥커피. 이게 부스러든 히포리든 후뚝뚝은 상관없을걸요? 진짜 가끔 이런 분 있잖아요. 뭔가 어떤 그... 쉽게 말해서 이건 은어일 거 아니에요? 은어. 부스러. 본인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얘기니까. 네. 아무 부연 설명 없이 말씀하시는 분 있죠. 그렇죠. 제가 막 모르는 사람한테 막 허상준이랑 같이 가서 저희 민정수석입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그리고 가서 신고당해요. 장명철 친구예요. 장명철은 또 누구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장명철. 장명철만 계속 생각하잖아. 진정한 어떤 맥커피이죠. 부스러워. 네. 부스러워. 분노로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보내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둑. 여보세요. 나. 여보세요. 도둑. 누구세요? 어제 사당연습실에서 제 신발 가져가신 분이죠? 도둑. 아, 네. 그거 제 신발 없어져서 그냥 신고 왔는데요. 그 도둑은 첫째, 너무 당당했고. 우리가 모두가 두려워하는 어떤 태도죠. 그렇죠. 한 번 맞닥뜨리면 우리는 얼어버리죠. 얼어버리는. 꽁. 얼어버려요. 당신이 어떤 영화를 봤건, 어떤 만화를 봤건 실제로 맞닥뜨리면 얼어버리는 이러한 태도. 네. 첫째, 너무 당당했고. 둘째, 미안하다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나. 아니, 자기 신발 없다고 남의 신발 신고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도둑. 그럼 어떡해요. 제 신발이 없는데. 꽁. 연패. 그건 그렇군요. 잘 신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이제 그럼 어떡해요?라는 질문에 갇혀서. 아니, 뭐뭐라도 하셨어요? 대답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일 바보가 상대방이 정해놓은 플랫폼 안에서 춤을 추고 막 뜀박질을 하고 이러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뭐 이 XXX야? 약간 이렇게. 되묻든가. 네, 되묻. 욕을 하더라도 되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합니다. 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어? 하나 막힙니다. 하다못해 그게 마리아의 XXX야 라고 하더라도 끝은 물음표로 끝나야지 그쪽이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반문이 맞다. 나. 아, 세상에. 신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행히 설명은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 물음표로 끝나는 반문을 하긴 하셨네요. 그러게요. 네. 도둑. 택배를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나.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우리 집 주소를 막 가르쳐줘요. 도둑. 아, 그럼 어떡하라고. 이 상황 너무 리얼한 것 같아요. 저도 당해본 적 있어요. 땡고 나라에서. 그런데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우리 집 주소를 가르쳐줘야 하는 사실을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죠. 솔직히 이 질문은 그럼 어떡하죠? 가 나오긴 해요. 그러면 이 상황은 요즘 세태에 맞춰보면 자연스럽게 편의점 택배 광고로 넘어가게 되죠. 이럴 땐 편의점 택배. 따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집 주소를 가르쳐주겠다고 생각하신 다음에 그럼 그냥 뭐뭐 하세요라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걸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이러면서. 애매한 질문이긴 합니다. 뚝. 그렇게 통화가 끊겼습니다. 끊겼군요. 제 귀를 의심했고 휴대폰을 의심했고 너무 빠르게 뛰는 제 심장을 의심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피가 빠르게 돌며 또다시 현기증이 났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놀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저희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럼요. 똑같을 겁니다. 똑같을 겁니다. 저희도 똑같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주소를 보냈냐. 기질주보다 훨씬 못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셨구나. 신발이 없어지셨구나. 그쪽도. 그거 신기 어려운데 괜찮으셨냐고. 냄새는 안 났냐고. 송구하다고. 그러면서 병이 있어갖고요. 다 한증이 있어서 주절주절. 양말 안 신고 신고 딱 한 번밖에 안 된다고. 이런 인간이 신고 간 신발 따위 돌려받아서 다시는 신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그냥 넘어가서도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십여분 심호흡을 하며 이성을 되찾고 그 도둑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신발 필요 없고 남의 신발인지 알고 가져간 것이니 절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답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작은 경찰서가 붙어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작은 경찰서는 좀 이상한 조어고요. 파출소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파출소라는 단어 이제 없어졌을걸요. 그래요? 지구대? 네. 작은 경찰서. 파출소는 무슨 파자를 쓰는 거지? 그거는 부르는 건가? 뭘요? 파가 뭐지? 하여튼 파출소라는 단어도 좀 특이하긴 해요. 뭔가. 그거고요. 경찰하고 너무 생뚱맞잖아요. 출장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인가 봐요. 작은 경찰서. 사실은 되게 작고 예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쁜가 봐. 시단이 경찰서인데. 막 인형의 집 갖고 그럴 수도 있어요. 가끔 보면 워낙 독채 건물이 없는. 그러니까 1층짜리 독채 건물이 잘 없잖아요. 이제는 도시에. 갑자기 띡하고. 1층짜리. 조그마한 게 있고. 주택같이 생긴 게 있으면 귀엽긴 해요. 경찰서. 이렇게도 있고. 조그마한 미니 노래방 같은 거 있죠. 거기마다 경제팀. 강력팀. 그런데 그러게요. 경찰서는 좀 무서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긴 경찰의 주 업무가 사실은 민원 해결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기여도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거기 계시던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 상황에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묻자. 충분히 성립되는 상황이고. 내가 신고만 하면 전화번호가 있으니 신원조에 들어가면서. 그 도둑한테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제가 찾아간 곳은 교통센터라서. 작은 경찰서. 이분 저기 어디 사시는지 제가 알 것 같은데. 이 사람 XX 살지 않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찾아볼게요. 왜냐하면 쇼핑몰 얘기도 나오고. 왜냐하면 그 XX에 작은 경찰서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교통계더라고요. 안승준이 가본데 김지혜 씨가 가신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는 다 교통계들 작은 게 있죠. 그래요? 동네에 있어요? 네. 도시에 안 합니다만. 교통센터라 신고가 불가능하니. 지구대로 찾아가서 신고해야 한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오면서 바로 지구대로 갈까 하다가. 너무 분노를 해서인지 갑자기 심한 허기가 찾아와 일단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요? 왜? 이제 먹은 거 맛있었다는 얘기 나오겠죠? 이게 진짜 고독한 미식하지 뭐야? 왜 여기서 배가 고프다 야. 엄마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니.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 모형만한 생물이 있냐며. 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대체 그런 사람들의 부모는 어떤 부모냐? 그런 애들이 나중에 커서 딴 나라당 찍는 거다. 화 잘 내시네요. 어머님. 찍는 거다까지 저의 감정에 쿵짝을 맞춰주더니. 그래도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며. 일단 밥을 먹고 화를 가라앉혀보자고 했어요. DNA. 원래 청취자 같은 경우에는 메뉴 고민을 하는데. 아무래도 여기 집이다 보니까. 집밥입니다. 집밥을 수 있겠네요. 제가 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사연 읽어드리고 후기 읽어드리고 하면서.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해 안 돼요. 화나면 먹을 것부터 찾게 되는 이 마음을.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화나면 못 먹는 스타일이고. 이해가 안 돼요. 씩씩거리며 밥을 먹고 있는데. 또 모르는 번호로 장문의 문자가 하나 옵니다. 번호 뒷자리가 신발도둑과 똑같은 신발도둑의 엄마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직 어려서 생각이 깊지 못해요. 집에는 돌아와야 하고. 집은 너무 멀고 신발이 없는데. 마침 사이즈가 맞는 게 있어. 너무 화가 나시겠지만 너그럽게 용서. 신발은 다시 연습실로 돌려보낼 테니 찾아가라. 아이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했다. 블라블라블라. 이걸 문자로 이렇게 길게.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불편하실까 봐 블라블라. 이럴 땐 보통 한 방에 보냅니다. 여러 개로 나눠보내면 중간에 전화 올 거야. 나쁜 말을 해도 제가 다 들어드릴 테니 전화해라. 블라블라. 100% 맞는 건 전혀 아니겠습니다만. 이 아이와 어머니 간에 티격태격하는 지난 막 십수년이 떠오르죠. 일단 지금 이게 미성년자인 건가요? 미성년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요즘은 또 심리적인 미성년자 연한이라는 게 따로 있으니까. 결국 경찰에 신고만은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장문으로 길게 썼더라고요. 순간 신발도 싣고 이런 상황에 처해서 신발이 신는 이유는 나왔죠? 쇼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서 이런 사람들과 엮여있는 제자진도 싣고 어이가 없어 웃음이 서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엄마와 차분하게 의논을 한 뒤 다시 답을 보냅니다. 네. 밥을 다 드시긴 하는군요. 안 그래도 지금 경찰서에 가서 물어봤더니 절도죄가 충분히 손잎되는 상황이라고. 신고하면 바로 조치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긴 하군요. 신고하고 싶었는데 저 교통계였잖아요. 저는 경찰에서 연락이 갔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아까 정승호 씨는 돈을 드리고 싶었는데 패탱팔이 없었고요. 이분은 교통계에 갔기 때문에. 신고하면 바로 조치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라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거짓말했죠? 네. 신발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배고파서죠? 그렇죠. 남의 물건 함부로 가져가 놓고 미안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이 당당하게 저한테 화를 내는 모습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발 안 돌려주셔도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아이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오래 보관하시면서 아이에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반성하는 기회를 주고 아, 반성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재 씨. 이 같은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저 같은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선생님의 입장에서 교육적으로라도 그런 인성을 가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싶었습니다. 네, 과거형이죠. 다시 한 번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입장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답장을 받고? 응, 답장을 받고. 죄송합니다. 그 아이가 미성년자인지 미성년자인 척을 아는 성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중요하지 않죠? 부디 저의 용서가 그들의 마음에 와다, 안 갑니다. 앞으로의 인생의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왠지 그 아이 도둑은 자기 잘못을 앞으로도 모를 것 같네요. 그렇죠. 신발도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겠죠? 씁쓸합니다. 아닙니다. 김재 씨가 자랑하셨잖아요. 좋은 신발이잖아요. 오래 신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죠? 다음번에 그 연습실에 가셨을 때 그 신발을 보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타이밍이 맞으면요. 몇 시간 전에 있던 일라 저도 아직도 그 도둑의 목소리를 떠올리면 분노가 차오르고 소름이 끼칩니다. 정말 세상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도 햇님은 있다는 햇님 불변의 법칙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의 물건 허락도 없이 훔쳐놓고 오히려 당한 사람에게 당당하게 화를 내는 그런 사회에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답답하네요. 세상 모든 사회는 그런데 김지우 씨 어떻게 하면 좋아? 걱정되네? 그래서 더욱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결과적으로 뭐가 잘 된 건지는 절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저만 신발 뺏기고 좋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안 했습니다. 네, 안 했어요. 제가 아까 땡고나라 얘기했는데요. 네. 땡고나라에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이 신발. 몇 회 신었는지 알 수 없는데 몇 회 신었다고 써놓고. 그 아이의 어머니는 열심히 노력하셨으나 그 아이는 알았어 해놓고 나도 안 신어 해놓고 중고나라에 올렸다. 가능합니다. 네. 특히 용돈벌이를 해야 되는 청소년들 가운데서 양심에 대한 교육이 덜 된 친구들 중에 땡고나라를 즐겨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도 이게 중고장터와 온라인 장터가 운영된 지 막 십 수년이 되고 이랬으니까 이제는 그런 친구들 잡는 방법들도 많이 발전을 했긴 한데 마음 먹고 하면 아직도 못 맞죠. 소액 사기고 대처할 경찰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이유 가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그렇거든요. 이런 간단한 일들도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 농담 많이 하죠. 실제로 경찰은 장발장을 처벌하지 못한다. 바빠서.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김지혜 씨인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 사회에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본인도 황당하고 저도 이런 거 한번 당해보면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제가 사실 이렇게 유현 씨도 저를 좀 오래 봐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물건을 잘 사질 않아요. 특별히 그게 진짜 어렸을 때도 운동화를 정말로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제가 기억나는 게 에어포스 맥스? 농구가 있어요. 하얀색. 저 그때 중학교 때 한참 농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하이탑이죠. 좀 높죠. 맞아요. 엄청 하이탑. 정말 제가 기억하기로 평생 가장 비싼 신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어렸을 때니까 중학교 초반이니까 어떻게 해서 생일이든 사주셨겠죠. 네. 잃어버렸어요. 진짜. 독서실에서. 그 전에는 자전거를 저희 동네에 중고 자전거 가게가 있어서 만 원도 안 되는 자전거를 한 10년을 타고 다녔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 키가 크고 하니까 처음으로 아버지가 사이클이라는 걸 사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BMX 이런 거 유행하기도 전이기 때문에 사이클을 진짜 제 돈 주고 새 거를 두 동 맞았어요. 운동화랑 사이클 둘 다 일주일 안에. 진짜요? 그게 다 유년 시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거 말고는 크게 돈하는 사건은 없는데 그 두 개 이후로 저는 그런 걸 좋은 걸 사는 거에 대해서 평생을. 그냥 그때 교육받은 다음에. 저는 좋은 걸 안 산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게 언젠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때 어렸을 때 되게 충격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물건의 정보처럼 잃어버린다. 네. 물건의 정보를 잘 못 붙여요. 아, 진짜? 특별히. 그런데 말하고 싶은 건 어쨌든 그게 사실은 되게 작은 것 같지만 되게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잠재적 범죄자로 보이는 시기도 있었고 독서실이다 보면 워낙 되게 친하잖아요, 다들. 김지혜 씨 편을 들자면 확실히 이 트라우만 오래 갑니다. 오래가요? 깊고 길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뒤로 운동화를 좋은 걸 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평생 동안.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해본 적이 있지만 그 상처를 이겨내고. 네가 승자다. 네. 넌 어떻게 그걸 이겼니? 강철 같은 마인드의 소요래요, 제가. 이번에도 너무 힘들지만 사겠어. 김지혜 씨도 그런 식으로 이겨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맛있는 걸 드시고. 그런데 이게 이제 뭐랄까, 어떤 세대의 문제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태도. 그럼 어떻게. 이건 세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제 신발이 없는데요? 명문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제 신발이 없는데. 세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못된 짓을 저질러놓은 사람은요. 피해자가 뭐라고 하죠? 그럼 왠지 시실걸렁하게 받아치고 싶습니다. 사회의 사람의 관계란 참 독특하죠. 일단 내가 나쁜 놈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나쁜 놈처럼 구는 게 왠지 스토리에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갑자기 친절하게 굴면 저쪽에서 더 화낼 것 같다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경험이고 사실 사회를 계속해서 안 좋게 하는 경험이죠. 사람들 간에 기대를 안 참며해요. 인생은 실전이라서. 진짜 어머니가 너무 빨리 말리신 건 아닌가. 그쪽 어머니 있잖아요. 어쨌든 약간 실전에 가깝게 경찰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조서도 좀 써보고. 써보다가 선처를 해주는. 기소도 돼보고. 기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선처를 해서 혼방조치가 됐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수도 있는데. 이거 이 도둑 친구 도둑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 친구가 물어봐. 야 너 그거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냥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그냥 뭐.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뭐라도 좀 스토리가 좀 채워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경찰서로 갔다. 네. 그때 어떻게 됐다가 겨우 풀려났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경찰력에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야 되겠다. 네. 경찰의 처우와 복지가 좋아져야겠다. 결론이 갑자기. 이런 소액 도둑들을 다 잡으려면. 김재씨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